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의정부 시청 직원이 폭행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업주 A씨는 테이크아웃을 한 손님으로부터 음료 맛이 이상하니 다시 만들어달라라는 항의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요구였지만 손님이 술이 취한 상태인 것 같아 실랑이가 이어질까봐 새로 음료를 내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벼랑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더니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함께 첨부된 영상을 보면 흰색 옷을 입은 손님이 가게를 향해 다가오더니 난간 위에 잠시 올려뒀던 음료를 휙 집어 던집니다. 반동으로 자신의 옷에도 묻은 듯 툴툴 털어내는 손님. 이로 인해 카페의 바닥에는 얼음과 컵이 나뒹굴고 흩뿌려진 음료들은 가게 유리창은 물론 내부 기계에도 튀어서 엉망진창이 된 모습인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A씨가 손님을 제지하자 나 시청 직원인데 너 영업 못하게 해줄게 각오해라 라면서 욕살과 함께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손님의 행패로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면서도 다른 손님들 말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맞다고 하던데 진짜 시청 직원이면 보복이라도 할까 두렵다고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청 직원이면 홈페이지에 항의 글 올려라. 음료가 나에게 향했다면 특수폭행이다. 아쉬운 건 본인일 텐데 막 행동하네. 대단한 갑질 공무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아쉬운 건 본인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아쉬운 건 본인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아쉬운 건 본인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아쉬운 건 본인의eres